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12회 연속 동결인데요. 우선 동결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 하는 배경 요인들도 몇 가지 있겠지만 금리를 또 인하하면 안 되겠다라는 요인들도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저울질하는 것인데 저울질해서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지도 인상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요인들을 보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그래도 3%대 초반까지 2%대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하는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켠에는 아직 하반기에 전기요금 모르고 가스요금 모르고 중동 불안으로 국제 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불안이 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PF 부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빨리 인하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또 금융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집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가계부채 폭발적으로 또 증가하고 또 집값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들이 다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인하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인하를 했다가 가뜩이나 환율도 불안한 상황에서 더 강한 강달러로 야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동결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통위의 발언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금통위가 통화 긴축기 들어서는 처음으로 금리 인하 검토 발언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차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2차선인데 1차선으로 옮기려고 해요. 옮기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죠. 차선을 옮겨야지 하다가 실제 옮기려면 깜빡이를 켜고 그다음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라는 것은 차선 변경인데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깜빡이까지는 넣은 게 아니고요. 아직 안 넣은 거죠. 지금은 깜빡이 늘지 말지를 이제 판단해보자. 그러니까 거의 금리 인하 시점이 연내 어느 시점에는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케 하는 그런 정도의 정책이고요. 말 그대로 깜빡이를 켠 상태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부터는 좀 복격적으로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한번 신층적으로 논의해보겠다라는 거니까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 지침의 선제적 지침이라고 좀 판단하면 어떨까 의견입니다. 그러면 깜빡이의 손 정도는 올려놨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이거 깜빡이 킬까 말까를 한번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차선 변경이거든요. 피버팅이라고 하죠.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다. 높은 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상했다가 이제 금리를 점차 인하해 나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에 전환이 있을 텐데 그 전환이 있을 때 그냥 바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유지하다가. 지금 12번째 금리 동결입니다. 지난 5월 이래로 계속 동결인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의 금리를 운용하다가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금통위원 두 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낮춰야 하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의견도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까지 주목해야 할 변수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또 인하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도 지금 잘못 나간 게 있는데 이게 소수 의견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동결한 건 맞아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고 판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금융위원 두 명이 다른 의견을 준 게 아니라 앞으로 한 3개월 내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결 결과에 예를 들어서 두 명을 뺀 나머지는 동결하자, 두 명은 인하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린 게 아니라 금리 동결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의 본 것이고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은 각자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동결은 만장일치고 향후 금리 인하는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두 명의 금통위원들이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역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단 한 명도 금리 동결만 주장하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두 명이나 어쨌든 3개월 내에, 연내에는 하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물가 안정의 흐름, 물가 상승률이 2.3%가 떨어졌는데 이 흐름이 유지되나, 2%대 초반을 유지하나 그걸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환율 불안이 더 고조되나, 환율 불안이 없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9월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9월이 지난 다음 달 10월 정도, 그럼 지금 7월이니까 3개월 이내, 곧 10월에는 금리 인하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이 두 명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한은의 금리 인하를 결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 중 하나가 미국 금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미국 금리 얘기를 좀 해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은 정치적 일정한 관계없다, 이런 발언도 했고, 물가 상승률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도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어떤 경제 전문가 분들은 파월을 하면 통화 정책의 수장이죠.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 정책의 수장은 바이든 행정부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정치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인물의 입장에 서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발언한 거예요. 매우 교과서적인 발언입니다. 다만 몇몇 경제 전문가 분들은 정치적으로 파월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현재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 전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민중의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개선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음모론적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과 독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파월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미국 경제 자체적인 것, 물가 안정 여부라든가 경기 안정 여부, 고용 지표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적절한 통화 정책을 구사하겠다라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또 파월의 한 표현 중에 하나가 2%까지 정확히 2%를 찍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9.1% 그리고 2% 때까지 떨어지는 이런 물가 상승률의 하락. 이걸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있으니 2.34% 정도 됐을 때 금리를 인하해야지 2% 돼서 금리를 인하하면 늦은 것이다라는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가이던스를 제공했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 PC 군원 물가 상승률이 2.34% 정도 도래된다면 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때도 물가 상승률의 하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그 흐름을 파악하고 얘기를 한 거죠. 말씀하신 9월 미 기준금리 인하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지 파월 의장의 이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또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PC 기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2.6%까지 떨어졌어요. 이 PC 물가 상승률이 정점이 6.3%였거든요. 거기서 나름 떨어진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월이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2%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설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거고요. 금리 인하 9월에는 반드시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고요. 물론 11월 대선과 관계없이 우리는 판단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물가 상승률이 그때까지 하향한 정화만 된다면 2.5를 밑돈다면 금리 인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거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늘어납니다. 은행 계좌에서 주식으로의 돈의 이동이 급격히 일어납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은행에 돈을 들 필요가 없고 주식으로 비중을 더 늘려야 되겠구나 하는 돈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금리 인할 조건으로 CPI 지수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계속 둔화세가 지속이 될까요? 네, 둔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표를 두 번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9시 반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반에 발표를 합니다. 그럼 9시 반에 발표하는 그 지표는 CPI고요. 약 월 중순에 발표되는 거죠. 그리고 월 말에 발표되는 게 PC 기준의 물가예요. 두 번 다 중요한 물가 지표입니다만 어쨌든 연준이 기준하는 물가는 CPI가 아니라 PCE 기준인데 지금 오늘 발표될 지금 보이시는 CPI 기준의 물가 상승률은 PCE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이 발표가 3.3%였는데 오늘 발표될 CPI 물가 상승률은 3.1%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점차 금리를 인하해 나가겠구나.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도 2.6에서 예를 들어서 2.4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드니까 어쩌면 7월에라도 금리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시장의 무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주식 비중을 늘려야지 하는 움직임. 이게 돈의 이동입니다. 돈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가가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점주들에게 받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우리는 그동안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래서 인상하고 경쟁력도 높이겠다 하는 얘기인데 우선은 배달 업체들의 수수료 비율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외식업주의 주문 중개 이용료가 배달의 민족은 기존에 6.8%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본다면 쿠팡이츠 9.8%고요. 요기요가 12.5%예요. 그럼 비교해 보면 배민이 절대적으로 수수료 낮은 거예요. 이게 매력적인 거였어요. 이것을 공격적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에서. 공격적 가격 전략으로 마진이 없더라도 일단 시장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려보자. 그러니까 시장을 점유한 다음에 가격을 올리면서 이윤을 또 극대화해보자. 이런 전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6.8%에서 9.8%로 올리기로 발표한 겁니다. 그럼 9.8% 올려도 현재 쿠팡이츠의 수수료율 9.8%와 같아지는 겁니다. 물론 배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배달 앱 중에서는 마켓시어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배달 수수료를 올리면 그만큼 다양한 사업 개편이 있잖아요. 경영체제를 개편. 예를 들면 배달 앱을 좀 개편한다든가 유저 프렌들에게. 아니면 배민 클럽의 가게 배달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각종 서비스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수료율을 올리고자 한다라고 배민 입장에서는 발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값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내수도 안 좋은데 이렇게 수수료 인상이 왜 식값 인상으로 이어질까요? 네,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다무지 가격 올라요. 햄 가격 올라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릅니다. 김밥 가격을 안 올려잡을 수 있습니까? 그럼 밑지고 팝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쨌든 지금 24년 하반기에 가장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라고 불릴 수 있는 계층이 자영업자인데. 이 자영업자가 이것저것 다 오르고요. 원자재값 다 오르고요. 거기에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우리는 음식을 해 먹거든요. 그래서 밀키트 소비가 오히려 늘고요. 이런 마당에 또 배달 수수료까지 인상한다. 그런데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 워낙 배달 수수료가 싸기도 했지만 배달의 민족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체제였는데. 그런데 의존했던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약에 수수료를 인상해 버린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잡기 먹기로 그것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비용 부담을 어쨌든 가격에 반영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격을 올려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결과적으로 후순위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소식까지 오늘 김광석 한영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